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컴퓨터가 Mac이라고 한다면, OS X에 쓰고 계시다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이 리눅스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설치하지 않으셔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수업에서는요. 우리 수업에서는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지 않고 아, 그리고 그 전에 Mac의 운영체제인 OS X은 리눅스는 아니지만 이 유닉스 계열이라고 하는 리눅스와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부분 사용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리눅스를 까지 않고도 여러분의 Mac에서 바로 우리 수업의 내용을, 우리 수업의 실습을 따라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Mac에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돋보기 보이시나요? 예, 저거 이제 스포트라이트라는 거죠. 저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국어로 터미널 또는 영어로 T-E-R M-I-N-A-L 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오는 걸 확인하셨으면 여기서 엔터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바로 여러분의 컴퓨터를 GUI 방식이 아닌 자, GUI라는 것은 아이콘, 또 화살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법을 GUI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GUI 방식이 아니라 컴퓨터에다가 명령을 입력해서 예를 들면 현재 디렉토리에 파일을 보여달라 ls 자, 이런 식으로 명령을 통해서 컴퓨터를 제어했단 말이죠. 바로 컴퓨터를 이런 식으로 제어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그때부터는 명령어를 통해서 컴퓨터를 제어할 수가 있고 그 명령어는 거의 리눅스와 비슷하기 때문에 혹시 달라지는 부분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 수업에 참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업을 여러분이 이수를 하시면 아마도 맥의 운영체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리눅스에서 콘솔을 띄어주세요. 터미널을 띄어주세요. 또는 쉘을 띄어주세요. 이런 말들을 하면 여러분은 이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